인체의 전기관이 투영된 부위 오늘은 인체의 전기관이 투영된 부위인 발의 반사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 반사구란 소변이 배출되는 기관들입니다. 직접 반사구란 질환이 있는 것을 직접 자극하는 것입니다. 간접 반사구란 장기에 해당하며 눌러주면 두루두루 좋습니다. 즉, 발바닥 전체를 꼼꼼하게 마사지하고 전체를 다 마사지해서 해로울 건 없습니다. 발이 다쳤을 때는 상응 반사구인 손을 마사지합니다. 귀와 손도 같은 반사구인데 발이 가장 직접적이라고 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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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